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의 표현식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의 후보군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때 사용하는 기호는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한국어로는 보통 대괄호라고 하고 영어로는 square bracket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소스가 how do you do일 때 여러분이 이 bracket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o y u라고 적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중에 o나 y나 u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문자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퍼스트 매치인 경우는 all을 찾아주고요. all매치인 경우에는 how 안에 있는 o, do에 있는 o, 그리고 y, o, u는 전부 다 y, o, u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, 그리고 do에 o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이 기호는 이렇게가 캐릭터, 즉 문자 하나에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가 문자 하나, 그리고 여기 있는 .e 문자 하나가 돼서 이것은 두 개의 문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. 두 개의 캐릭터를 의미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스 중에서 d나 h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뭐죠? 이 h와 그리고 d와 그리고 이거죠. 그 다음에 그 뒤에 o는 따라오는 것은 점이기 때문에 h 뒤에 따라오는 점이 선택되면서 h, o가 선택되고 d 뒤에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가 선택이 되고 그리고 do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가 선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? o나 w나 y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문자 하나와 y나 o나 w에 해당되는 문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캐릭터, 두 개의 문자를 찾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o가 있고 뒤에 w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o와 뒤에 있는 w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가 선택이 된 건데 여기에 있는 이 do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의 d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자리의 o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첫 번째 자리의 d가 여기에 있는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선택이 안 되는 거죠. y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문자를 지정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대괄호 안에다가 a, b, c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정해야 될 문자가 많다면 이게 상당히 고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range라고 하는 것이고요. 기호로는 이렇게 생긴 빼기 기호, dash라고 하죠. 이 dash 기호를 사용합니다.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 살펴보죠. 소스는 알파벳이네요. 그렇죠? 알파벳이고 대문자, 소문자,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여러분이 c라고 적고 dash, k라고 적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알파벳 c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k까지의 범위에 있는 문자를 의미하게 되면서 이만큼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 매치는 c가 선택이 됐고 all 매치를 하면 제가 아까 네오 표시한 만큼이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과 똑같은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는 것과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를 하게 되면 알파벳 a, b, c, d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퍼스트 매치는 알파벳 소문자 a가 선택이 됐고요. all 매치는 a부터 d까지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e에서 u까지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이 순서는 바뀌면 안됩니다. 그 다음에 대문자 c에서 k까지 그리고 a에서 d까지, e에서 u까지 한 결과가 이것입니다. 이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보세요. 구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?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carot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. 우리 앞에서 복습 차원에서 carot이 뭐였죠? 예를 들어서 소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a, b, c라고 하게 되면 여기 시작점에 있는 a, b, c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. 이게 바로 carot의 의미였는데 이 carot을 여러분이 대괄호 안에 있는 대괄호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carot은 not의 의미입니다. 부정의 의미라는 뜻입니다. 여기 한번 보시죠. 소스는 이전의 페이지와 똑같은데요. c, d, g 뭐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다 이렇게 carot을 닫게 되면 c나 d나 g나 h, i, 4, 5에 해당되지 않는 문자를 선택하는 패턴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first match는 a가 이 안에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a가 선택이 되고요. all match를 해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마찬가지로 carot하고 w, z를 하게 되면 w, z까지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이기 때문에 first match는 이렇게 되고 all match는 w, y, x, y, z가 선택이 안 된 것이 이렇게 안 된 것들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. 4-4-9-1-6-9-6-1-6-6-7-8-1-9-0. bm iąd!, 감사합니다.